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지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너 한국 사람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하나만 따고 멈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실 나래에 대한 그 요리 실력을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너네가 문제점이 있어 요리학교에 요리를 하러 와야지 너네 잠깐 나와봐 나와봐 너네 바지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요리에 대한 에티투드야 너네 때는 요리에만 좀 신경을 써 오늘 지잖아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술 많이 마실 거다 끝나고 술 많이 마실 거야 반성한다고 하니까 술 많이 마신대 화가 많이 나니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같이 할 친구는 안 오는 거지 오~~~~ 조용! 뭐야 아 차오루! 왜 거기있어? 오늘 여러분에게 youtube! 저게 도착을ush Eggbox 가수, 여러분이 옷을 구매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무리 선생님이 섭외가 안 돼도 차오루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!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만드는 요리마다. 뭐야? 용이 승천할 듯 맛이 차오르는 차장금이다. 중국 호남성 요리왕이다. 아, 얘 선생님 아니네. 오빠 나와, 나와. 안녕하세요. 갑자기 안녕하시니까 뭐야, 학생들끼리. 미안하다, 우리 여기는 무조건 반말하는 걸로. 편하게. 알았어. 편하게 세영이라고 불러. 뭐. 아,